산업은행이 이전 공공기관으로 지정 고시되면서 부산 이전을 위한 행정 절차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산업은행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국가 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은을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결정했다고 고시했습니다. 산업은행은 이달까지 산은 정책금융 역량 강화 방안을 마무리하고 국회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방 이전을 위한 계획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다만 산업은행 노조 측은 이에 대한 반발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이전 공공기관 지정 규탄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